자 여러분들 자 이번에 우리 대리인 합성 왔는데요 이번에 난리 났습니다. 육성 합성 두번인데 소노공이 끼어 있어요 그중에 요요요요요 우리 소노공 끼어 있습니다 가보자 소노공은 우리 마지막에 하고 일단 우리 백각이랑 우리 지크랑 한번 먼저 가보자 음 나도 4공합성 많이 한다 어떻게 알았지? 백각 지크 지크 백각 육성 합성 누굽니까? 피크랑 아 지크랑 백각 첫번째 육성 합성 자 오늘 합성에선 좋은거 안나왔거든요 이번에 나오나요 이런 죄이 하하 이런 죄이 예 음 얘 뭐 안나오냐 야 이거 첫번째 이거 백댐하고 두번째 좋은거 나오겠단 얘기인데 밍밍 소노공이거든요 여러분들 소노공? 밍밍이거든요 흠 자 가봅시다 이거 한다고 합니다 5성은 진짜 대단한거야 이거 3 2 1 사왕합성 밍밍 요요요요요요 저기 있어요 에이 이어 우리 아 저희 엄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